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아곤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언제 했었나 살펴보니까 2018년도 6월에 수유예배를 썼더라고요. 그때 장소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년하고도 4개월 뒤에 수유예배를 왔는데 장소도 지금 바뀌어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했으면 한 번 연습했으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럴 텐데 장소도 바뀌었죠. 그때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온 것 같죠. 진짜 말씀 그대로 진짜 기쁘고 기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중요한 예언의 강당 가운데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강당의 말씀을 통해 예언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또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나 주구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누려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실 때에 이번 주 말씀처럼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리버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인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상황이 지금 잘 풀리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유롭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AD 60년경으로 바울이 1차 투옥된 당시였는데요. 이때는 물론 집에 가택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구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재판은 받았는데 판결이 2년 동안 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바울은 자신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곧 풀려나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2년 동안 계속된다면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가 확실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철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지부진 2년 동안 계속된다면 바울처럼 기쁘죠. 기쁘긴 기쁜데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 해결되나 염려되기도 하고 뭔가 마음속에 꾹 뭔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점점 커져만 가고 그럴 것만 같습니다. 고등부 교육자가 왔다고 여기 고등학생들도 좀 참 많이 와 있는데 아마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11월 16일에 한 수능을 보거든요. 그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긴 봤는데 시험의 결과를 2년 뒤에 알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기쁘겠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르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면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기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역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또 완전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항상 누리고 있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날 고사한 비전 기도회를 하는데 다이모사님께서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모르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 그러니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전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계시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은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으며 빼앗아 갈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말씀 놓치고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저런 환경에 상황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주일 날 결단은 했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린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택한받은 증인이 되어 모든 현장과 걸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걸음이요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째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한 장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1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법정에서의 젠점은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자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또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반대로 이방의 신들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의 종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실체인가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인 구절을 보면 그 이방의 신들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의 오름을 증언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을 내세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증명할 신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유일한 참 신이시며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고안된 지극히 무능하고 가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우와라 나 외의 구원자가 없는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그 1인칭 대명사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아노키라고 말하는데 이 아노키라는 말은 화자 자신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거듭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오직 자신만이 참 신이시며 또 곧 자신이 여우와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우와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입교 3장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입교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묻습니다. 나를 보낸 리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우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성형에 보면 I am that I am 즉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의 모습까지도 담아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나성주인데요. 저희 형은 빛날광자를 써서 광주라고 하고요. 저는 별성자를 써서 성주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지어주신 고모부께서 쌍둥이 형제가 낮과 밤으로 함께 빛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언께 와가지고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면담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둘의 이름과 그 뜻을 들으시더니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단위에서 12장 3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구나 제가 별성자니까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을 오른 데 즉 예수 그리스도계로 돌아오게 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형은 낮에만 빛나면 저는 밤에만 빛난다면 과연 그 밤에 빛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저는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처럼 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말씀하실 때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과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강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약속된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돌아오게 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영어성에 보니까 Yes, I am h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이다 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주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를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지극히 비참한 존재로 전락,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보려고 이 세상 풍주를 따라가고 각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달려가며 또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란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강력이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끝없고 끝없는 쾌락이라는 것을 쫓아가면 쫓아가는데 그렇게 달려가고 쫓아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비참함이 조금이라도 가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의 결국과 최종이 어떻게 되는지들은 우리가 많은 신문과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이죠. 그 연예인들이 가장 꿈꾸는 것이 아이돌 오디션이었습니다. 그 오디션의 왕국이라고 불렸던 엠넷이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YG는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영화 조커를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의 세대와 시대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과 화를 내고 그것을 표출하라라고 말하며 하고 있는지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고 있던 한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 내던지진 상태에서는 그 나무에게 물도, 햇볕도, 양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물은 썩게 만들고 햇볕은 말라버리게 만드는 고통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인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땅의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것이며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흙이고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의 신도, 우상도, 물질도, 형상도 아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며 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사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성의 한 여자가 그때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마주치기 싫을 만큼 그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섯 명의 남편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대화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남편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낙담하고 지치고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힘들어 했었겠죠. 또 그러는 가운데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과 공허함이 항상 자리하고 있을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우리의 선조들이 말하기를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너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너에게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너의 그 상처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며 너의 눈물도 알되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의 의인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예언된 유일한 구원자 메시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다시 말아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복음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 이방의 헛된 신들에게 그들의 오름을 증명할 증인을 내세어보라고 반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를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내가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언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의 어원인 마르투레오라는 단어 안에는 그가 직접 체험한 것 그리고 그가 직접 듣거나 보거나 한 것을 말해야 되는 그 행위가 그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법정이나 감사장이나 청문회장에서 증인들이 선서할 때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할 때에 증인은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한다라는 그 행동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거나 사건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아,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향해 우리를 보고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굳게 붙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요새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다니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저희 형도 머리를 올리고 다녔었는데 제가 올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전까지는 머리 내린 사람은 성주 머리 올린 사람은 형 이렇게 판단해서 멀리서 보고 아는 체를 했었는데 제가 올리고 다니니까 분명히 저를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제 주위에 와서는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맞죠? 그러면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라고 그런 중에 저와 청년회 시절 때 함께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훈련 받았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에 듣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청년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활동할 때는 분명히 쉽게 구분했었는데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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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요 그런데 요새는 가끔 가다 한 번씩 보니까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애가 겐지 걔가 겐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살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스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위드의 비밀을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교에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족 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부터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관자들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신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어 없어서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그래야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하신 거구나 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대로 주실 때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지 내가 한 것임을 알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구한대로 주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 때문에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광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셨고 또 지금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올해로 세 살이거든요 이와 함께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제 우는 거죠 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거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했거나 어느 날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기저귀 밴드에 손을 대니까 제 손을 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저귀 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의 감정을 건드렸는지 진짜 한 30분 동안을 우는 겁니다 그렇게 막 울면 저는 첫 번째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이 아이가 이제는 대화를 곧잘 해요 자기 의사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통할 줄 알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서위라 그러면 안 돼 근데 곧 깨닫죠 아 얘는 아직 대화가 통하지 않구나 그 다음부터 뭐 하냐 회유를 합니다 이거 하면 뭐 보여줄게 뭐 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어디 가자 협상을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조건을 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안 하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좀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안 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최종적으로 꺼내는 카드가 뭐냐 참 진작 꺼내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뭐냐면 그제서야 이 아이를 이제 품에 꼭 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이에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안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안아주다 보면 진짜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이 아이가 진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찬양 불러줘 함께 찬양하면 또 찬양을 부르고 찬양 부르다가 기분이 또 좋아져서 이렇게 또 진정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맞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하나님이듯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주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도 11월 한 달을 하방위 전도운동으로 모든 성도들과 각 기관과 부서 전도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랩너트들도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 운동을 하거나 교회로 초청하고자 할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 자꾸 교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너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놀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럼 그렇게 건면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가서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너의 그 두려운 그 생각도 잘할 수 있을 거란 그 생각도 또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친구들이 놀리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럼 그걸 믿고 가서 전해보자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나면 그 가운데 몇몇은 와서 문자 오거나 전화 오거나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친구 진짜로 교회에 온대요 내일 온대요,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그저 우리는 사회생전 4장 20절에 베드로 요원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자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듣게 하신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토께서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는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일부터 성가대로 서고 수요회배, 금요회배 때 찬양팀으로 서고 직분으로 헌신하고 차를 타고 다닐 때 라디오 듣거나 뭐 다른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 듣고 이어폰에 에어팟에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서 날마다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 삶이 찬양하는 삶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훨씬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지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깨닫고 이에 대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고등부 랩너트들 17명 교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중국 베이징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은 저와 랩너트들이 아침에 묵상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함께 붙잡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비전트립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가서 구경하고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먹으러 다니는데 뭐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러 다니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8시에 아침 8시에요 제 방 호텔방에 모여서 아침 묵상 훈련하고 출발해서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다니고 호텔에 들어오면 11시입니다 11시에 각 교사들 방에 흩어져가지고 4개 방으로 해서 거의 한 12시, 12시 반까지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냐 또 지들끼리 새벽 2시, 3시까지 또 포럼을 해요 그리고 8시에 이제 와서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플을 보니까 하루 평균 2만 볼을 걸어다녔더라고요 킬로를 환산하니까 11킬로 11킬로 감이 안 오시죠 축구선수가 한 경기를 풀로 힘차게 뛰면 11킬로 뜁니다 그 축구 경기를 3일 동안 한 거죠 그렇게 하루를 다니는데 이 랩뉴트들이 누구만 보느냐 저만 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해요 RGS 나오네, EMS 다니네 지금도 학교에서 6년 넘게 영어 배우는 애 저는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식당을 가도 주문은 제가 해야 되고 지하철 탔는데 목사님 그때는 주무님, 주무님 어디서 타요? 어디서 갈아타요? 어디서 내려요? 몇 정거장 뒤에 내려요? 계속 물어보고 또 내린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제 등만 따라 보는 거예요 저도 어플 보고 다니고 저도 지도 켜가지고 보고 찾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저만 따라오는 거죠 정말 부담됩니다 17명도 이렇게 부담되는데 200만 명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어떠했을지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다니는데 저녁을 먹으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식당에 18명을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9시가 다 되어져 가요 밥을 못 먹은 지 한 7시간 넘었죠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래서 나눈 것을 저와 교사들은 한 식당으로 가고 랩몬트들은 먹고 싶다는 게 있어가지고 한 허거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제가 길을 인도해서 앞으로 가는데 가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중간에 가이드맵이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웬걸요? 한 팀, 교사 팀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거기 식당이 있어서 거기 있으면 됐고 저는 그냥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오면 됐는데 여기까지 저를 따라오면서 고생한 거죠 배고프죠, 다리 아프죠, 허리 아프죠 근데 나 때문에 더 고생했죠 그때 진짜 표현 그대로 멘탈이 파사삭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데 이 아이들은 왠가 저 보고 있고 또 그것도 좋다고 찬양하고 있고 그렇게 멍어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니까 마음속에 다시 힘이 솟아나는데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왔다, 미안하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돌아가시라, 식당에 먼저 가 계시라 나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오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 수습하고 다시 돌아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착한 그 허거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에 영어를 진짜 잘하는 점원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아이들 영어를 잘하고 테이블 받아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문하는 거, 먹는 거, 시키는 거 허거 아시죠? 그거를 거침없이, 무리 없이 해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와서 밥을, 교사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오고 전화가 빗발쳐요 카카오톡으로 오니까 안 받았죠 나중에 교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아보니까 저한테 질문해요 주목님, 얼마까지 더 먹으면 돼요? 제가 한 사람도 거의 2만 원씩 줬거든요 중국 돈,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2만 원씩 진짜 배부르게 먹고 먹어도 되는 걸로 그리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한 10시쯤에 만나서 보는데 이 아이들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진짜 많이 먹었구나 이 아이들이 진짜 그날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제일 맛있게 먹고, 진짜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되는 거죠 아, 이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최후의 것을 주셨구나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 그리고 모든 현장과 모든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그때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 무엇도 빼앗아가거나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가는 모든 현장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